해볼까? 어 일단 김을 밥에다가 소금이랑 참기름으로 양념해야겠다 그죠? 양념가루 참 신기한 김밥 계란도 먹고 너무 큰 것 같아 너무 큰 것 같아 괜찮은 것 같아 괜찮은 것 같아 됐지? 반 말 없다 일단 뭐 옆에 김밥 진짜 김밥같이 생겼어 김밥이야 됐다 됐다 네 데이비드 한 두 개? 계란찌개 한 두 개 뭐야? 뭐죠? 호딩 입맛 밀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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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바퀴 돌았다 짜잔 음 음 음 잘했네 잘했네 오 오 모양은 뭐 김밥처럼 나왔죠? 음 음 음 이제 김밥 도움이 진짜 어려운 것 같아 그치? 나 잘 만들었던 것 같아 그래도 잘했네 주먹밥 할까? 주먹밥 해봐 주먹밥 음 음 음 무게 날랑 놓고 성이 좀 컸네요 어? 비 온다 비 온다 비 온다 피크닉 하려고 표정 봐 표정 봐 왜 만화에 나와 어떡해 그러면 얌 못 보면 돼